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분당우리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은 하지 못하고 계속 분당우리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한사람교회가 위치한 낙성대 근처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낙성대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정육점을 하는 남편인데 정육점 사장님이신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완전한 부신자분이셨어요 아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남편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기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분당우리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멀잖아요 내가 왜 분당까지 가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이제 분당우리교회 전선국사님 설교에서 꿈너머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교회 중에 뭐가 있지 뭐가 있지 하는데 갑자기 낙성대 봉천동에 한사람교회 검색해보니까 정육점 바로 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찾아가서 멀어서 교회 못 간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 교회 갈 테니까 그러면 같이 교회 따라 나갈 의향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모임하시고 저희는 가끔 가서 고기 좀 사고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으셔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마음속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면 관계전도는 조금 되는데 지역전도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고 요새 누가 어디 모르는 곳에 전도지 준다고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참 전도하기가 노방전도도 어려운데 저 멀리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와 교회가 협력을 하니까 어떤 작은 교회의 지역전도를 돕는 일들이 아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저희 교회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알려지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전도를 간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불씨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에피소드였습니다 우리 스창인 목사님의 간증이 저한테 참 기쁩니다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받지 않고부터 이런 일들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로 작은 교회로 많은 성도인들이 발걸음을 옮겨 이런 간증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